이곳은 바로 안정환 선수가 축구를 하고 훈련을 했던 운동장입니다. 이 축구팀이 1905년도부터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요. 진짜 어렵네요. 우리나라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 후기 그때 여기 축구팀이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이런 경기장이 뭐 그때쯤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. 이게 주경기장. 이거예요. 이게 주경기장이고 저거는 그냥. 연습기장. 내 놔둘 골이. 응 주경기장. 오우. 연습하고. 이야. 멋지다 진짜. 24년 전. 누구야 저거. 형이 대단한 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리에 계셨잖아요. 계단 시에는 전 세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다 세리에 있었어요. 브라진 코날로 셰프첸코 마티스투타 지단 뭐 델피에로 마티스투타 세리에 있었어요. 거기 끝에 계셨던 게 형님이 진짜 전설들 다 만나보신 거예요. 다 뛰어봤지 다 뛰어봤지. 어? 이야. 아 탈란다죠. 아 탈란다죠. 아 이 말이에요. 멋지다. 너무 멋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여러분. 무슨 말이죠? 어어? Do you know I'm not? Do you know I'm not? 아. 경고야. 너 동네 식구였겠어. 경고야. Do you know I'm not? 하지마. 아하하하 저 카드 받을 거야. 받았어 이미 받았어. 김혜 씨가 예상했어. 이 안정환 형님의 동네 빨리 안정환 선수의 안정환 형님의 빨리 찾으러 가자. 현대집. 뭘 찾으러 간다고요. 사랑해 준다고요. 찾으려면 한국으로 가야죠. 사랑해 준다고요. 여기 있던데 지금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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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진심을 하게 해야 돼요. 아. 사람 20년에. 아. 어떤 축구를 어디 어디 샀는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. 기억 못하지 20년이. 근데 줄리아 씨 좀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 말아주세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답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번 물어볼까. 저 분들한테. 물어봐봐. 나이가 좀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죠. 아. 수고가 너무 기숙스러워. 네. 아. 세계 안. 과연? 루자 벤이면 무조건 기억해요.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.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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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안. 여성원. 수고자. 아. 자. 수고자. 우리 조카가 2002. 아랫. 진짜. 알겠습니다. 사실 거기에 있는 영화의 집은 잘 모르겠어요. 수고자. 왜 안 지켜지는 거예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직도 거기에 사는 줄 아시나 봐. 여기 있는데 지금. 감사합니다.